안두 해주루공원에 옥상공원에 왔어요. 이 해주루공원 밑에는 이렇게 바다가 떠져있고, 깔맹이 전달아가지고. 저기는 아파트도 있어요. 밑에는 어선들이 다 천박하고 있네요. 다시마가 이렇게 올라갔어요. 여기가 건축이 잘 되어있어요. 서울건물은 이렇게 잘 안됩니다. 국제해조료, 전남해가 열렸으니까 국제해조비가 가까운 곳이 지어버렸죠. 건물이 위로 올라가서 넓어지고, 아래가 좀 좁아지게 해서. 꼭 아이스크림콘 같은 느낌이네요. ckaances exactly. 학생들도 괜찮으세요. 학생들도 괜찮아요. 아이스크림콘이 abroad. 학생들도 어떤 걸 알아봤는데, 학생들이 좀 nouveauxveis. 행복한 게 진짜 이상한 स아하인데요. 학생들들은 속에 밴려잡는 이준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